브랜디, 페퍼, 하이 모두 건강하자 사랑해 지금도 어깨에 일어나가지고 문화단에 올게요 물잠 잤어 목울라는 이모가 치원? 치원이야? 키즈카페 간대 아 키즈카페 가는데 저렇게 버스 절을 왜냐면 100명이니까 숨발을 하고 왔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좀 치우도록 할게요 출발 엄마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머리를 til아? 음식물 쓰레기 여기로 가서 또 엄마한테 연락해 내가 어쩔 personne 카톡에서 알았어. 아니 나 지금 집 치웠어. 아니 엄마는 이렇게 할 말이 끝나면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우리 엄마만 그런가? 왜왜왜왜. 많이 산책 가고 싶어서요? 아 진짜.. 왜 이만큼 잡혀요 지금? 내 병원에 물어보니까 소독해주고 가라앉을 거라고는 하는데 이만큼 부은 건 처음이에요 아내가 이렇게 잡혀요 언니가 죽여줄게요 엄마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제가 로또가 됐거든요 5천원 5천원 해서 만 원이 됐기 때문에 바꾸러 가고 다시 이거는 그냥 다시 새로운 로또를 살려봐요 기운을 줘 기운 기운을 주세요 기운을 주세요 기운을 주세요 기운을 주세요 기운을 주세요 아저씨 관심 없어 가고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정도 되었었죠 아앗아앗아Ğ 밟죠하이하이 오와아페 오와 오와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쌍어쌍어abul 뭐 오 Are you can you 어? 지금? 누가 발을 빨아요 지금? 누가 발을 빨아요? 누가 발을 빨아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누가 발빠냐고요! 하하 진짜... 애프 왜? 조상할 일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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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속상한 일 있어요? 왜? 왜? 라면 라면 당근을 하거든요 지금? 지금 당근으로 팔았는데 저분 천사이신 것 같아요 제가 꽤 멀리 걸어왔는데 막 뛰어오시면서 애기 간식 준다고 챙겨오셨다고 두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해파 이거 먹어야 되겠다 집 가서 이거 먹어야겠네? 간식 먹어야겠네? 하이 올라가 하나씩 줄 거야 하이 올라가세요 브랜디도 하나씩 하이 엎드려 허이 여기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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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천사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옆에서 그렇게 쳐다보는 건 어떡한데요 왜 그러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침에 나 필라테스, 필라테스 가야 되거든요, 필라테스 가기 전에 얼른 씌워 그래서 대파를 한다고 하네요 선풍기 밑으로 오줌이 새 들어가는 재앙이 지금 닥쳤거든요 그냥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 오줌이 나오겠지 다진마늘 저도 다진마늘 너냇이 처럼 오줌으로 ają 마늘 에서 이 치즈 치즈 피자마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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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들어와 아유 들어와 어유 들어와 제가 쪽팔린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뭐라 하지? 발등에 구멍이 나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신었냐면 원래는 이렇게 신어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다가 발을 넣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넣어지지도 않아 잘 아 어떡해 수업이 늦었잖아 빨리 가야지 이러고 이렇게 신고서 막 수업을 한 거예요 뒤꿈치에 통통을 해주고 가리뼈를 조이세요 뭐 가리뼈를 느끼면서 가리뼈를 조여가지고 끌어내려서 막 이것까지 엄청 집중해서 했거든요 제가 이거를요? 이 상태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올까 이랬거든요 여기가 왜 이게 계속 여기가 닮지?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실인물은 산책 바쁜데 진실인물은 산책할 거예요 진실인물은 산책을 갈 거예요 맞대 아 오 미안해 어 실났어 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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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 전화 이상 아내 린스에게 앤 우리 모래 프리짬 프리짬다 왜? 왜 짜증이야? 왜 짜증이야? 왜 짜증내? 왜 짜증내냐고? 왜 짜증내냐고 누가 짜증내냐고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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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으앗 으앗 좀만 기다리면 진식이 뭐라 나갈거라구요 으악! 브랜디가~~ 벤디야~~ 그냥 얘 관심받기 안없네 진짜 너무하네 가자~~ 이리 이리! 벤디 이리! 저게.. 어 얘 준거야 얘는 얘 준거야? 어 비기 맞추기 힘드네 정말 브랜디 고! 오우! 오우 잘 놀아주네 아 진짜 구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선생님? 구름이요? 구름 봐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래요 구름이 멋있네요 뭐하는데? 아니 솔직히 아니 장난해 솔직히 이제 문제 있어 아 잠깐만 제가 저기 1군이 아니어서 그러거든요 1군 차려 그만하자 제 1군 여기 있거든요 들어갔어요 가슴 야스 거 가슴 나갔으면 채스터만 해가지고 쥐구멍을 Surge 쥐구멍 고마아아아 고마아아아 나 너 뭐 더치질을 공부해야겠지? 너 뭐 먹고 나왔어? 많은 걸 먹고 왔는데? 저 이빨에 고춧가루가 대단하는거여 야 저 여기에 야 우리 동네사람들이 다 얘기해 아주 큰 소리로 그려가 고춧가루 진실이빨에 고춧가루가 가구 봤냐? 봤냐고 안 봤어 못 봤어 쥐구멍 저쪽에 있어 저쪽으로 가 내가 이거를 잡는 건 정말 사랑인 거 알죠? 조연이 일로 갈게 알은지? 두꺼! 내가 일로 간다고 했잖아 내가 아 진짜 아니요 이거 내가 얘랑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 같거든요 랜디님 랜디님 봐주세요 아 귀엽습니다 아 귀여워요 브랜디 발바닥 괜찮아? 괜찮아요 나 브랜디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쟤가 뭔데 대답해 진짜 미안한데 대답해 좀 안주실래? 괜찮아요 저는요 이제 괜찮아요 쟤가 뭔데 왜 대변해? 하늘도 담아주세요 진짜 아름다운 건 넘기게 내가 싫은 하늘도 담아달라고 야 진짜 이쁘다 하늘도 담아달라고 하늘도 담아달라고 하늘도 예쁘죠 오늘 브랜디는 하늘도 너무 예쁘다 저쪽 하늘도 한번 보여주세요 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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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선생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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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진짜 죄송한데 아까부터 왜 계속 왜 왜 마음을 왜 대변하세요? 근데 그 이빨에 고춧가루 계속 달고 다니시나봐요 제가 키우는 요정이에요 하하하하 요정이 되게 빨간색이다 아니 나 요즘에 그 유행하는 이에 이렇게 보석 받는 거 있죠 아 그거 진즈래곤 이런 거 네 네 네 네 네 투스페이스인가 그거 저 그거 한 거예요 오늘 되게 빨갛고 되게 냄새나게 생겼어요 루비예요 선생님 나와 있을게 Mt 가고 솔직히 이거 나 잘 던졌잖아 아 이제 사람이랑 대화 안하기로 했어 해 보고 ck 쏨 에이! 아이고 이거 저희 새끼야! 이게 애들 맞추는 거야 자꾸 아까 뭔가? 아니야 근데 솔직히 잘 던졌는데 쟤네들 못 본 거잖아 그치? 에이! 뱃빠! 하이! 하이 이리! 아니 좀 던져주세요 빨리 언니 언니 진짜 빨친 하시나? 아니 자꾸 포트 꼬리 하시잖아요 쟤가 원반 던지는 기계 아니잖아 던질 거고 빨리 던주세요 애태우지 말고 아이 어떻게 그늘을 숨었네? 아 귀여워 아 이쁘다 나 애태우지 나도 귀여워 날oro다 아니야 그래도 너 와서 좀 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인형아 배고프다 그래 들어와! 들어와! 빨리와! 발 닦아 이리와! 들어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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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디 이리와 이제! 브랜디 이리와! 자동차 검사하러 가자구요! 먼저! 랩을 가려 두고 자동차가 하고있는거에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여기 있으세요? 아이구가 다진마다! 여러분! 숙소가 다진마다! 왼쪽으로 도착! 이리와 함께! 왼쪽으로 도착! 바삭바삭 기다려. 다 끝났어. 타이어 점수적으로 양호해요. 바퀴 정렬 상태 이상 없고요. 브레이크 잘 됐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뒤에는 거의 다 달았어요. 뒤에는 빨리 가라야될 것 같아요. 그런 차들의 문제가 되는 건 센터를 잘 안 가시는 분들. 5일 너무 오래 가시는 분들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5일 더 굉장히 잘 자라요. 일단은 양호하니까 패드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강아지 좀 데리고 뒤에 좀. 아 네. 갑자기 몸 깨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인각선으로 바쁘게 됐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얼른. 먹어보고. 엄마가 밥 굶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 이거 내가 데워서 먹어. 내가 좋아하는 미역수기. 그리고 참치. 아 김치. 짜란 홀라이. 그리고 김. 김. 스테이크. 음. 둘. 둘. 둘이. 셋. 셋. 둘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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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서 자냐고요 얘들아 잘자 잘자